안녕하세요 딸기처럼 달달한 딸기영어TV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국가공무원 국업공채 영어기출문제 문 1 구어체 표현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일종의 구어체적인 수거라고 할까 관용적인 표현 이런 것인데 꼭 이렇게 대화체로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대화체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국어체에 대한 이해를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A. Can I ask you for a favor? 자 이 말은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Can you do me a favor? 마찬가지입니다. Do somebody a favor 해도 부탁을 들어주다는 말이고 자 부탁 하나 들어줄래? 네 너 나한테 부탁 하나 들어줄래? 이 말이고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favor를 요청해도 ask for 한 뭘 요청하다? 요청해도 되겠느냐? Yes, what is it? 그래? 뭔데? A. I need to get to the airport for my business trip. 나는 공항에 가야 할 필요가 있다. Get to the airport. 공항에 가다. For my business trip. 출장을 위해서. But my car won't start. 그러나 내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아. Won't start 하면 시동이 걸리지 않답니다. 여기 won't는 일종의 고집 이런 겁니다. 시동이 안 걸리려고 해. 차가 고장이 났다는 말이겠습니다. Can you give me a lift? Can you give me a ride? Lift나 ride는 똑같이 태워주기 이런 말입니다. 동사가 되면 리프트는 올리다죠. 올리다. 그러니까 차에 올려주다 그런 말이고 ride. 역시 올라타고 가는 거죠. ride. 좀 태워줄래? 이런 말. Can you give me a lift? Can you give me a ride? Sure. 물론이지. When do you need to be there by? 이게 by when이죠. by when 하면 너무 이제 좀 문장이 무거워 보이고 문어처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by 전지사가 뒤에 오는 것이 구호체처럼 느껴집니다. When do you need to be there by? 언제까지 거기 가야 되는데? Need to be there. 거기에 가야 되다. 가야 될 필요가 있다. by when 언제까지? 언제까지 거기 가야 되는데? I have to be there no later than six. 나는 거기에 no later than 뭐뭐 보다 늦지 않게니까 늦어도 6시까지. 6시까지는 거기 가야 한다. It's 4.30 now. 지금 4시 30분인데 공항이니까 아무래도 좀 멀겠죠. 아무리 공항 가까이 있더라도 이렇게 공항에 들어가고 수석을 밟으려면 We will have to leave right away. 지금 즉시 출발해야 되겠네. 자 1번 That's cutting close. 이게 정답입니다. Cutting close. Close은 바짝 가까이 있는 말입니다. 바짝 자르다 이 말인데 결국은 아슬아슬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야 이거 아슬아슬하네. 우리 여기서 거기까지 왔는데 한 1시간 반 전 걸린데 지금 1시간 반 밖에 안 남았잖아. 아슬아슬하네. 예를 들어서 6시까지 가야 되는데 뭐 5시 57분에 도착한다든지 그런 것을 That's cutting close 이렇게 말하는데 아슬아슬하다는 말 That's cutting close. 아슬아슬하다. 정답입니다. 2번 I took my eye off the ball 이런 구어체적인 표현을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뭐 이런 것을 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특히 이렇게 한번 기출된 문제는 꼭 외우들 필요가 있습니다. 최고의 문제는 기출 문제입니다. 뭐 이미 한번 나왔으니까 안 나오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번 나온 것이 나올 가능성은 전혀 안 나온 것이 나올 가능성보다 최소한 몇 배는 더 높습니다. Take my eye off the ball 하면 볼에서 눈을 떼다는 말입니다. I took my eye off the ball. 나는 그 볼에서 눈을 뗐다. 이 말은 한눈을 팔았다. 주위를 집중하지 못했다는 말. 이 반대말이 Keep one's eye on the ball인데 Keep one's eye on the ball. 볼 위에 눈을 시선을 집중하다 이런 말. All the glitters is not gold. 자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은 아니다. 부분 부정이죠. All, everything 뭐 이런 것이 앞에 나오고 뒤에 나셔오면 이것은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은 아니다. 일부는 금이고 일부는 금이 아니다는 말. 아무 상관이 없는 말. It's water on the bridge. 자 그것은 이미 다리 밑에 있는 물이다 이 말은 다리 밑에 물은 어떻습니까? 늘 흘러가죠. 그러니까 이미 과거지사다. 이미 흘러가 낸 일이다. 어쩔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다. 이런 말. 자 정답은 1번입니다. Curring이 Close 하면 아슬아슬하다. 와 정말 아슬아슬하네.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해설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한 번에 한 문제씩 아무 부담 없이 가볍게 해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